이른바 빨치산 열병식이 참가했던 군 지휘관들하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사진을 찍는 장면입니다 해군사령관, 공군사령관 등등 이번 열병식 때 참가했던 얼굴들이 보이죠 사령관 김용식 해군대장의 인설하에 사령관 김광료 공군대장이 그런데 사진 찍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밀고 밀치다 계단에서 떠밀리기도 합니다 아이고 엉덩이를 이렇게 밀어나기도 하네요 좁은 틈바구니를 비집고 올라가려고 하고요 밀지 말라고 눈치를 주는 듯한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 나오게 하려는 걸 텐데 공간이 좁아서 그런지 자세가 잘 안 나눠봅니다 앞줄은 48명인데요 뒷줄은 56명인 줄도 있고 58명인 줄도 있고 들쭉날쭉입니다 군대라서 우하여를 칼같이 맞출만한데 전혀 그렇지 않네요 네 맨 앞줄에는 별 3개, 4개 장성이 섰고요 계급별로 순차적으로 선뜻합니다 대좌, 중좌 우리로 치면 영광급들은 맨 위나 가장자리 쪽에 자리를 잡은 걸로 보입니다 남이나 북이나 군대는 뭐 계급 순위죠 네 이것 말고도 기념사진 또 찍었는데요 부국항병의 대업을 실현해가는 촌수적 여정에서 맺어진 영도자와 전사들 사이에 줄 서서 기다리는데 지금 말 타고 사진 찍으려는 거죠 수학년 때 이런 식으로 말 타고 사진 찍었었는데 그 느낌 납니다 네 열병식 기병대 행진할 때 김 위원장이 타던 백마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네 경애하는 처음 비서 동지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두필의 군마가 기병대 앞장에서 위풍당당히 나아갑니다 이번에도 그랬는데 노동당 청사 앞 행사장에 말 다섯필이 있었는데 그 말이 그 말인지는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다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확대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튼 사진 찍는 사람들은 말 타고 격례하고 아주 신나 보입니다 네 통일전망대나 북한 확대경을 통해서 북한에서 백마의 의미 몇 차례 전해드렸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에 또 백마 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서 줄 서서 찍은 건 아니고 미림 비행장에서 기념사진 찍으면서 백마를 탔네요 네 정성은 동지께서는 제국주의 폭제를 짓붙이는 성전에서 마련된 우리 혁명 무력의 백전백승의 전통은 열병식이 끝난 후에 북한 방송엔 김정은 위원장이 기념사진을 찍었다는 소식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열병식 참가 부대 집이 간 경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군인들 열병식 참가한 청년들 방송 관계자까지 돌아가면서 계속 찍었습니다 미림 비행장에서 군인들하고만 29번 찍었고요 금수산 태양궁전 앞에서도 찍었는데 다 합치면 57번입니다 제가 센 것만 이렇다는 거고요 실제 촬영 횟수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와 함께 찍는 이른바 1호 사진 진급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의미가 있다지만 근데 참 많이 찍네요 이번 열병식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아 열렸잖아요 이른바 항일 빨치산 유격대 창설을 기념한 건데요 그만큼 군을 중시하고 군의 사기를 북돋으려는 의도도 보입니다 핵미사일 개발 공신 리병철의 부활도 눈에 띕니다 작년 여름에 방역 실패 책임을 물어서 아웃될 때 북한 확대경에서도 시간 지나면 재개할 거라 전망했었는데 이번에 아웃된 리병철도 최룡애처럼 다시 부활할 수도 있겠네요 시간이 지나면 재개할 가능성 있습니다 열 달 만에 상무위원으로 컴백했습니다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북한 국정운영을 조직 지도하는 핵심기구인데 여섯 명인 상무위원회 군인사만 두 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역시 상무위원인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은 이번 열병식 보고도 맞는 등 권제를 과시했고 부활한 리병철이 설상 다음일 텐데 좌병철, 우정천, 김 위원장 양옆에 밀착한 채 열병식을 보네요 호명 순서나 자리의 중요성으로 따지면 그 다음은 권영진 총정치국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 우리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총참모장 림광일 국방상 리영길이 있고요 다음이 좀 애매한데요 이 군단장이었던 최도용이 작전총국장이 된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네 기념사진 찍을 때 보면 김 위원장 오른쪽 옆에 리병철, 권영진 그 다음 최도용이 섰습니다 북한은 최근 대규모 군 승진 인사를 단행했잖아요 최도용도 이번에 별 3개 상장이 된 거죠 네 이번 열병식에서 군단장들이 대거 교체된 게 확인됐는데 서열 정리도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을 이해하는 길잡이, 허위, 과장, 가짜뉴스를 거부하고 오직 팩트의 확대경을 쭉 들이댑니다 김 팀장의 북한 확대경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